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장명가 장세진입니다. 사주 십성 중 인성이라는 것은 일간을 생해주는 것이고 정인과 편인으로 나누어지지요. 정인은 발을 정자를 쓰고 편인은 치우칠 편자를 씁니다. 발을 정이라고 해서 다 좋게 작용하는 것도 아니고 치우칠 편이라 해서 다 나쁘게 작용하는 것도 아니며 사주에 어떻게 응용이 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인성이 많은 사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인성은 나를 낳아준 것이고 생해주는 것이므로 부모를 뜻하지요. 그 중에서 정인은 나를 낳아준 어머니를 뜻하고 편인은 서머나 계모가 되는데요. 다른 말로 편인을 도식이라고 합니다. 인성은 어머니가 자란 곳이므로 어머니의 친정이 되고 일간에게는 외가가 되며 남녀 공이 손자나 증손자가 되는 것입니다. 인성은 나를 도와주는 것이므로 귀인이자 은인이고 부모는 윗사람이니까 사회적으로 상사가 되고 나를 가르쳐주는 선생이자 스승이 되죠. 나를 도와주니 정신을 충만케 하고 명예로 치우치기 쉬운데요. 나를 생한다는 것은 나를 가르치는 것과 같아 교육이나 학문에도 해당합니다. 배운다는 것은 연구, 교획, 창조이며 수양이나 명상하는 것이고 문장, 도장, 서책, 증권이 되는 것이지요. 생한다는 것은 그 기운이 나에게로 온다는 것이므로 시작이나 새집, 새로운 것, 수리, 설립한다는 의미로 확장해서 응용하기도 합니다. 정의는 지혜, 총명, 영리한 것이고 인정과 의리도 있으며 자비심도 함께 가지고 있지요. 성품도 온우다정하고 신망을 얻으며 재산과 수복이 함께하는 길신입니다. 종교와 도덕심도 있고 군자같은 품격을 가진 사람이지만 때로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기운이지요. 이런 인성이 많으면 어머니가 많다는 것이니까 아버지가 바람둥이거나 나와 부친과 인연이 없고 덕이 없으며 서모나 유모가 있다는 것이고 남자는 인성이 지나치게 많으면 배우자와 이별 수가 있고 자손이 적거나 있어도 불효합니다. 남자에게 인성이 너무 많으면 자신을 생하는 기운이 많으니까 자신을 지나치게 사랑하게 되므로 이기적인 성향이 많아집니다. 이런 사주가 운에서 다시 인성을 만나면 목숨이 위험해질 수 있고 여자에게 인성이 지나치게 많으면 어머니와 이별 수가 있고 일부 종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정인과 편인이 혼잡되어 있고 인성이 중중한 사주라면 서로 한 남자를 두고 경쟁하는 것이며 자식이 재혼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인성이 왕하고 재관이 없으면 빈천한 계기를 하는데요. 관성이 전혀 없으면 종교인이 돼서 가난하게 살 수 있고 관성이 있어도 약하게 있다면 자식을 어렵게 낳고 가난하게 살게 됩니다. 재성이 하나도 없으면 욕심이나 물욕이 없으니 가난하게 살게 되고 인성이 많은 사주는 신왕한 사주인데요. 식신상관이 있어서 설계하게 되면 학문적으로 이름을 날리게 됩니다. 그래서 인성이 왕한 사주를 볼 때는 식상이 있나 없나를 살펴야 하는데요. 만일 원국에 식상이 없는 상태에서 운에서만 식상을 만나게 되면 자식에게 위해가 있게 되죠. 이것을 군인 쟁식이라 하는데요. 그래서 사주 원국에 식상이 있어야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성이 왕한데 재성을 중중하게 만나면 어머니와 배우자가 서로 불화하게 되고 인성이 약한데 재성을 중중하게 만나면 탐재 괴인이 되어 재물에 욕심을 내게 되면서 형벌을 당하고 실패하게 됩니다. 인성이 너무 과하거나 부족하면 어머니와의 인연이 없게 되죠. 인성은 자식을 극하는 기운이므로 주중에서 결함이 있는 구성이라면 자순궁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인성과 재성이 서로 상징하는 사주는 재인상전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구성은 남의 집에서 자라거나 어머니와 배우자의 고부갈등은 피하기 어려워지고 여명의 인성이 지나치게 많으면 남편과의 인연이나 자식 덕도 없다고 봅니다. 편인을 도시기를 하죠. 이는 식신을 극하기 때문인데요. 편인은 고독, 생란, 박명의 불우한 별입니다. 사주의 편인이 많으면 항상 행동에 조심해야 하죠. 매사 시작은 자라되 마무리가 없으며 쉽게 실증내고 퇴만하게 됩니다. 편인이 편제와 함께 있으면 편인의 흉작용이 멈추게 되지만 관살과 함께 있으면 편인의 흉한 기운이 더 증가되는 것입니다. 편인이 사주에 많으면 자기 의견만 주장하고 허망한 행동을 잘하며 신체도 허약하고 의장도 약해서 잘 체합니다. 특히 여자 양팔통 사주가 편인이 많으면 남편과 자식을 잃게 되고 사주에 편인과 정인이 함께 있으면 두 가지 이상의 직업을 갖게 됩니다. 정인도 사주에 많으면 편인과 같은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편인이 적당하고 좋게 활용되면 편인도 정인만큼 좋은 것입니다. 이 명조는 5월에 태어난 기우일주의 명으로 목을 키워야 제 몫을 다하는 사주인데요. 시지의 해수, 일지의 유금을 놓아 식재관이 모두 좋아 보입니다. 월주의 병호, 연간의 정화를 놓아 인성이 왕한 사주이고 병화 정인이 지지의 유금에 천을 유인을 놓아 아주 좋아 보이죠. 정인은 나의 학습 능력을 의미하며 외국어나 문서재산 등을 의미하는데요. 이쪽 방면에는 아주 탁월한 재능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일지의 식신유금은 내가 행하는 경제활동 수단이 되고 내가 내뱉는 말과 행동도 되죠. 일지에 자리하고 있어 허튼 소리는 웬만해서는 안 하는 스타일이고 때로는 비수를 꽂는 말을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진로는 조호를 따라가는 재무, 회계, 금융 또는 외국어 관련 분야 등의 진로가 있어 보이는데 다만 배우자 보기 본인 능력만큼 크지 않아 답답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명조는 진홀에 태어난 경인일주여 명으로 천간에 비견이 많은 가운데 재성도 만만치 않게 많은 사주입니다. 하지만 연간이 을목은 비견과 합을 했고 진중의 을목들도 비견들과 안명합을 하고 있습니다. 정편인이 강해 모친의 영향력이 많이 미칠 수 있다고 보고 부모궁에서 나오는 재성으로 인해 재정적인 부분에서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비견이 많고 비견과 재성이 전부 안명합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돈관리에 특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부친과 모친의 관계는 원만하지 못하다고 보기도 하고 또 정편인이 혼잡되어 있으면 한 가지 공부를 끝까지 마무리 못하는 등 하나에 집중하지 못하는 특징이 나오기도 하는데 대운의 영향에 따라 다소 차이는 나게 됩니다. 진로는 금융이나 세무, 재무회계 등이 좋은데요. 화학관성이 투하지 않아 경쟁력이 조금은 약하므로 큰 조직보다는 작은 조직에 더 어울릴 것으로 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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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